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씽 알면 알수록 좋다 네? 거 아니네 내 표기멘트 뭐더라? 이 세상에 속지 말자 내가 짱이다 안내입니다 낙관적 현실주의자 김범래입니다 정답은 없다 내가 찾은 답만 있을 뿐 앤서입니다 페지모아 페라리님이 우주 탐험의 역사 21세기 500원 뉴스브리핑 27회에 1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페지모아 페라리님 저는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도 들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쓰면 이 닉네임이면 기억했을 것 같거든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티나의 지식서제님이 이제 최근 제 뉴스브리핑이죠 버추얼 인플루언서에 앤서님 뉴스브리핑 주제는 대중적이면서도 저에게는 생소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주 목요일이 기대된다고 감사합니다 목요일이 뭐 하는 날이죠? 뉴스브리핑 올라가는 날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티키타가 하려고 너무하네 너무하네 목요일에 저희 뉴스브리핑이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 뉴스브리핑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조회수가 그 뭐야 앤서님이 했던 거 뭐 버추얼 인플루언서 버추얼 인플루언서 조회수가 거의 본편만큼 나왔던데 깜짝 놀랐어 저 댓글 몇 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추로랭이 님께서 컴퓨터학 개론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최근에 컴퓨터를 조립해서 맞추셨다고 근데 이제 컴퓨터학 개론을 재밌게 들었었는데 실제로 조립을 할 때 보니까 실정과 이론은 다르다는 걸 느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포스 RTX 3060을 맞추셨다고 했는데 큰 돈 쓰셨네요 큰 돈 쓰셨고 좀 오래 사용하실 생각으로 맞추신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유튜브에 박준영 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 우주탐험의 역사 21세기 편에 지지익선 패널 분들이 우주 개발에 관련된 거를 뭔가 발제를 할 때 우주 개발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런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문외한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우주 산업이 대한민국의 약간 주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주 산업에 좀 관심을 가지면 메이저로 올라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댓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뵙는 분인 것 같은데 버추얼 인플루언서 뉴스 브리핑 편의 10686744 님이 내용은 좋은데 진행자분 중 한 분 말투가 점점점 아 이거 저도 읽으려고 그랬는데 왜 안 읽었어요? 아 좀 이따 읽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먼저 읽으셨네요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너무 찔리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다 근데 저도 가끔 집에서 편집을 제가 하니까 편집을 할 때 어 나 말투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녹음할 때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좀 캄다운된 상태에서 집에서 이제 편집하면서 들을 때 어 나 말투 너무 틱틱 된다 툴툴 된다 이런 피드백을 셀프로 좀 하거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내가 근데 뭐 발성과 전달력으로는 1등이니까요 그건 그렇지만 저는 이 댓글을 읽게 되면은 아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지만 듣다 보면 매력을 느끼실 거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네 그것도 맞아요 그쵸? 그것도 맞아요 매니아층이 아주 두둑하죠 하나만 더 읽어보고 싶은데요 유튜브에 페이크 지브라 님께서 그 선거는 공정한가 편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거기서 저희가 10대 분들 그러니까 학생들의 투표권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토론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약간 주입식 교육을 하다 보니 약간 뭔가 사고하거나 뭐 본인이 약간 반추할 수 있거나 그런 교육보다는 주입식 교육이 많으니까 이렇게 뭔가 투표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약간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또 대선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얘기가 또 사회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안느가 발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제가 이 얘기 맨날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랜만인가? 저 마지막 발제 뭐였죠? 기억나요? 이런 패턴을 덕질과 삶의 질 아 그렇게 오랜만에 아니네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사실 제가 덕질 3부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이제 저의 덕질의 2부작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목부터 다 보셨겠지만 바로바로 무려 무려 방탄소년단입니다 와 BTS 뿌뿌뿌뿌 아니 궁금한 게 있어요 우선은 뿌뿌뿌뿌 조용히 좀 해봐 왜 이렇게 신났어 안느님은 뭐 여러 번 얘기하셨던 BTS의 팬이시고 아 네 그쵸 요즘 BTS 팬이 아니라 아미라고 하라고 하던데 앤서님은 팬이에요? 아미라고 해요? 아니요 아미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도 제가 감히 아미라고 할 수 없어요 전 돈도 쓴 적이 없거든요 아 이 아미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들이 있나요? 사실 실제 아미는 공식 팬클럽에 가입을 했다고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면 다 아미인 거다 이렇게 봐야 하느냐에 따라 갈리겠지만 아미라는 공식 팬클럽 가입은 유료 가입이고요 기수를 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기수가 있어? 그렇대요 옛날 같지 않아요? 요즘 덕질이 제가 방금 잠깐 마이크를 좀 만졌는데 범레가 눈으로 레이저를 쐈어요 무서워요 아 보였어요? 네 너무 보였고 얘기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미 알아들었네요 아 네 그래서 범레님은요? 아 네 방탄을 좋아해요? 아 좋아한다야 싫어한다로 약간 같이 판단할 수 없는 정도? 아 관심 없다 근데 노래는 가끔 듣습니다 아 노래는 좋죠? 저는 물론 대답을 해보자면 저도 사실 방탄소년단에 크게 관심이 없는 편이에요 사실 멤버들 이름도 다 몰라요 몇 명 유명한 분들은 아는데 다 유명하시지만 근데 이제 안네님이 너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잖아요 방탄소년단은 전 기사로 많이 접한 건데 그래서 주변에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나름의 서베이를 해봤어요 한 여성분들 기준으로 한 15명 정도를 제가 확인해봤는데 유유상종이라 그런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이대도 좀 한 몫을 할 것 같은데 아 그럴 수도 있나? 왜냐면 나이대 또래들 물어본 거 아닌가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두 살 정도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서베이를 했냐면 예전에 제가 방탄소년단의 기사를 어디서 봤냐면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가 많은 그룹 아 언젠지 알겠다 그때 한 17, 16년, 15년도 17년, 18년 이때쯤에 한 5개 정도의 그룹, 남자 그룹이 그렇게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엑소가 거기 있었고 그런 기억이 나서 이제 방탄소년단에 대한 인지도를 나름 서베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기사에 나오는 것만큼 피부로 와닿은 적이 없어서 저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의 문외한이거든요 잘 몰라요 근데 저희 나이대를 정확히 밝혀보자면 저희가 이제 한 30대 초반 갓 서른? 이제 20대를 졸업한 나이대들인데 저희 또래들은 사실 아이돌을 막 좋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아이돌을 막 좋아할 수 있는 나이대라고 하면은 뭐 한 10대? 20대 초 중... 진짜 길어야 중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사실 오늘은 이제 방탄소년단을 준비를 한 게 단순히 아이돌을 좋아하는 분들의 대상을 넘어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우리나라 특별사절단에도 이번에 임명이 되고 굉장히 뭐랄까 역사를 좀 새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국위선양의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방탄소년단이 창출하는 이 가치들이 이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약간 어마무시해요 이제 이분들은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라고 불리지 않고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고 불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이 저는 충분히 교양으로서 가치가 있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제가 이거 발제한다 했을 때 이제 법률님이 높아심을 비추셨었어요 이것이 교양 방송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야 진짜 기분이 확성하는 거야 아니 아니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법정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이 확고한 사람은 객관적인 서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방탄소년단에 대한 찬양성 에피소드가 될까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는 걸 제가 아니까 그래서 좀 높아심을 비췄던 거지 정당한 높아심이 아니었나 근데 뭐 안내님은 오늘은 알아야 할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좀 해석을 해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나 안내야 라는 생각이 딱 속으로 드는 거예요 제가 설마 여기서 뭐 뷔 칭찬하고 있겠으면 뷔 키가 몇이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방탄소년단에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과 저는 아이돌 산업에 마케팅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타 마케팅이 아니라 아이돌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것이며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것이며 어떤 식으로 팬들을 마케팅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발제는 진짜 간만에 힘을 좀 많이 줬고 개인적으로 퀄리티도 좀 괜찮지 않나 라고 좀 자신 있게 초반에 얘기를 하면서 어그로를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느끼기에 이 팟빵을 들으시거나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방탄소년단을 진짜 범례님처럼 기사로 접혀해봤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유명한 걸로 유명하다고 느끼는 거지 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트렌디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방탄소년단을 의무로라도 공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방탄소년단은 이제 우리나라의 보이그룹입니다 보이그룹 아이돌 그룹이죠 영문으로는 BTS라고 얘기를 하고 이 방탄소년단 뜻 아세요? 방시역이 탄생시킨 소년단인가요? 그게 루머예요 그게 조롱거리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이름이 방시역이 탄생시킨 소년단 아니야? 크크크크가 이제 데뷔 초에 약간 조롱거리로 언급이 됐던 거고 오피셜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방탄이다 총알을 막아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총알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10대 때 데뷔를 했으니까 이분들이 10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힘든 일, 편견, 억압 우리가 막아내겠다 그래서 BTS가 데뷔 초반에 노래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10대들에게 씌어지는 프레임들 있잖아요 노력을 부족하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무원이 꿈이다 뭐 이런 거를 되게 비판하는 노래들이 많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옛날에 그 서태지인가요? 교실이 돼야 맞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그 방시역에 탄생시킨 소년단도 한몫하지 않았어요 방시가 아니었으면 방탄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멤버는 총 7명이 있고요 이름 한번 얘기해보실까요? 저는 다 알아요 범인님이 한번 해볼까요? 범인님이 해봐요 몰라요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아는 사람? 우선 제 기준 방탄소년단 가장 잘생긴 분 진 왜요? 뭐가요? 뭔가 띠꺼운 표정으로 아니요 전 그런 표정 진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네네네 잘생겼어요 진 그리고 RM 옛날에 랩몬스터였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뷔 슈가 제이홉 제이홉 두 명 남았네 두 명이나 남았나? 많이 안 해 많이 안 해 아 그 채널 15에서 봤는데 많이 아는데? 막내 나 나이는 몰라요 나이는 모르고 어쨌든 얼굴은 알아요 되게 되게 아 되게 장발인 분 한 분 계신데요 아 정국 아 맞다 정국 나머지 한 분 한 분만 기억 못해도 이것 좀 이상해지는데 안네님의 최애 아닌가요? 거의 제 최애는 뷔죠 뷔 지민 지민 아 지민 네 정리 한번 해드리면 지인 슈가 RM 제이홉 지민 뷔 정국 이렇게 멤버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뷔 연도가 2013년이에요 꽤 됐죠 올해로 8주년 넘었습니다 아 근데 전 기억나요 이분들 아 저는 이제 그 음방을 챙겨보거든요 아 그래요? 챙겨보는데 우리보다 더 잘 알겠는데 관심 많잖아 이때쯤이라고 하면은 한 16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15년? 그때쯤에 그 기존의 보이그룹은 좀 약간 남자친구 컨셉? 음 그런 약간 무슨 핑크색 핑크색 옷 입고 파스텔톤 옷을 입고 막 뒤에 LED에 막 구름 나오고 아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게 많이 있다가 그때쯤 BAP라는 그룹이랑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굉장히 강한 음악을 들고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로 그때 BAP를 보고 와 쟤네 진짜 세다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탄소년단도 아 BAP랑 비슷하다 이렇게 저는 기억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월드와이드로 가버렸고 아 그렇죠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넘사로 가버렸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 아마 15년도 이때쯤일 거예요 14, 15년도 그때 B로 시작하는 보이그룹들이 막 방탄소년단 BAP B1A4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때 당시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뭐 멤버들 이름은 당연히 몰랐고 노래도 구별 못했을 때였고 그때는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팬덤 이름은 그 유명한 아미입니다 아미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의 이 총알을 막아내겠다 라는 이런 어떤 컨셉이랑 이름이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아미가 뜻이 군대라는 뜻이니까요 지금 7월 기준 이제 방탄소년단 빌보드 핫100 이게 지금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죠 기사를 SBS 뉴스에도 초대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8시 뉴스인가 황금시간대 단체로 등장을 해서 어떤 앵커 분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저런 걸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아니 방탄소년단이 언제 이렇게 떴어? 언제부터 미국에서 저렇게 반응이 좋았어?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이 방탄소년단의 히스토리를 노래랑 연결을 지어서 한번 쭉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뷔곡이 쩔어인가요? No More Dream이라고 모르겠네 저도 잘 몰랐던 노래인데 제가 방탄소년단을 처음 들었던 노래는 쩔어였어요 쩔어는 그 뒤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이 No More Dream으로 데뷔를 하는데 이때 되게 세게 등장을 해요 힙합 그룹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막 프로듀싱도 하고 랩도 작곡하고 뭐 이런 컨셉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때 당시 방시혁 PD가 굉장히 유명한 프로듀서였어요 이 방시혁 PD의 이름을 뒤에 안고 데뷔를 하는데 그때 당시 약간 중소기업 신인 아이돌들은 받아낼 수 없는 러닝타임을 막 받아내고 음악 방송국에서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진짜 어려운 중소기업의 아이돌들은 그 지상파 3사 음악 방송 있잖아요 거기 출연하는 기도 하늘의 별 따기죠 근데 이 방탄소년단은 거기에도 다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타트는 중소기업 아이돌 치고는 나쁘지 않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이 좀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네임밸류를 처음부터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프로듀서의 힘은 있었다라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뭐 팬분들은 반박하실 수 있겠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려웠던 건 맞는 게 그때 당시 빅히트가 빚도 있고 지원할 돈이 많이 없어서 막 매니저들이 대신 연기를 한다거나 어떤 영상에서 이런 막 쌩얼로 화보 찍는다거나 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기업 소속사라는 건 SM, YG, JYP 세 개만 말하는 건가요? 네 근데 사실 지금이야 그 세계에다가 요즘 뭐 이런저런 큰 기업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때 2013년으로 돌아가면 더 적을 때예요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3사가 아닌 소속사에서 나왔다? 음 그쵸 근데 거기다 플러스 완전 신생 기업이에요 기업이에요 그 빅히트가 처음으로 내세운 아이돌이 이제 방탄소년단이거든요 아 그래?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진짜 거의 새로 만들어진 회사에서 새로 나온 아이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상남자라는 곡으로 첫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릅니다 오 생각보다 빨리 올랐네요 그렇다니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미국에 가요 방탄소년단이 2014년에 2014년에 그 엠넷에서 KCON이라고 해외 돌면서 이제 약간 해외에서 하는 그 엠카운트다운 느낌? 이런 식으로 K-POP 페스티벌? K-POP 학동 콘서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해외 돌면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때 LA에서 했던 KCON에 방탄소년단이 참여를 했었고 뭐 그때 기록에 따르면 반응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이때 나왔던 노래가 I need you입니다 아시는 분? I need you girl 이 노래 진짜 좋은데 아 부르니까 알겠다 이때 첫 1위를 해요 이 노래로 오 근데 이 노래가 약간 그전에는 범랜님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셌다라고 했잖아요 느낌이 이 아인이주부터 약간 대중성까지도 휘어잡는 그렇게 세지 않아요 이 노래는 서정적이고 이때 첫 1위를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아인이주부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나온 run이라는 노래도 약간 서정적인 댄스곡으로 이때 처음으로 빌보드 앨범 차트 171위로 진입합니다 아 그때부터 벌써 들어갔구나 네 15년도 말에 그 전부터 유명세가 있었다고 봐야겠네요 빌보드 앨범 200차트를 그냥 노래가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2014년에 눈도장 찍고 차근차근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처음에 미국에서 잘 된 거는 우선 노래가 좋다 그리고 퍼포먼스가 좋다가 저는 크게 한 몫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15년도에 처음으로 빌보드 기록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6년도에 그 유명한 불타오르네 파이어 노래가 나옵니다 이 노래는 저희 어머니도 아세요 예능에서 항상 나오잖아요 불만 나오면 이 노래가 나와 진짜 노래 너무 신나 그리고 노래 너무 잘 뽑은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 모든 노래 중에 대중성으로는 이게 최고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래 아세요? 범레님? 아 좀 뮤비도 봤어요 이건 뮤비가 정말 대박인데 오 관심이 있네 근데 그 뭐야 뭐지? 인기동영상 이런 거에 나와요 이미 그 불타오르네가 나올 때쯤이면 제 기준엔 이미 유명한 그룹이 돼 있는 상태였고 어 그쵸 그 불타오르네 기억나는 거는 방탄소년단이 칼군무를 잘한다 그 얘기를 느낀 게 이 뮤비였어요 아 그쵸 마지막에 각 맞춰서 춤추는 파트가 있거든요 마지막 클라이박스의 아 나 333때 어 334이 뭐야? 그게 뭐야? 축구 포지션이야? 3분 33초 때 업계 용어를 쓰시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그걸 보고 방탄소년단이 7명이 저렇게 다시 춤을 잘 추는구나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때 첫 대상 앨범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첫 대상을 탄 앨범이에요 이때 노래가 무슨 대상? 한국에서? 네 그 가요 연말 시상식 있잖아요 처음으로 대상을 타게 되고 빌보드 200에서 107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나마 제가 기억하는 거는 마이크 드랍이나 불타오르네 그거를 보고 뮤비 리액션을 찍는 외국인들의 영상이 이때쯤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막 쟤네 누군데 저렇게 춤을 잘 추냐 클라이박스 가기 전에 딱 베이스 탁 내려가는 거 그게 끝내준다 노래가 장난이 아니다 그런 리액션들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던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같은 해에 피 땀 눈물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 피 땀 눈물이 수많은 해외 기록을 세운 노래예요 저는 이 노래도 되게 좋아 이 노래 아세요? 당연히 알죠 아세요? 이거 차트 좀비잖아 아직도 있을걸?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컨셉은 방탄소년단 역사상 딱 한 번 있었던 컨셉인 것 같아요 약간 퇴폐한 섹시미를 어필했던 컨셉이라 생각했지만 발매하자마자 아이튠즈 음악 차트 34위 앨범 뮤비 차트 1위 참고로 미국 아이튠즈 이 차트는요 원래 진짜 팝송으로만 도배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외국 노래에 유한 곳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고 케이팝 사상 최초 빌보드 3연속 진입 빌보드 200 최고순위 26위 달성 이거는 아시아의 2위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빌보드 진입이라는 게 앨범 200? 핫 200? 이게 핫 100, 핫 200이 있는 게 아니고 핫 100은 말 그대로 노래고요 200은 앨범 차트 앨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앨범 차트 인을 했다는 거죠? 네 3연속으로 인을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핏담놈을 때 정말 유의미한 약간 좀 쩐다 이런 기록들을 많이 채웠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방금 말씀하신 마이크 드롭이랑 DNA라는 노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 유명한 러브유셀프 시리즈가 시작이 돼요 이 러브유셀프가 왜 유명하냐면 그 방탄소년단이 유니셀프에서 연설했었잖아요 네 봤어요 왜 한지 아세요? 응? 왜 방탄소년단이 한지 아세요? 이 러브유셀프라는 메시지가 좋아서 그랬던 건가요? 네 맞아요 여기 이때 방탄소년단이 러브유셀프 하는 게 진짜 불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의 학대를 받았다거나 결핍이 있는 학생들에게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하는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게 유니셀프의 캠페인에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게다가 방탄소년단이 인기도 많고 어쨌든 이때 DNA와 마이크 드롭이라는 노래가 발표가 되고 이때 빌보드 핫 100 진입이 시작된 거예요 이 빌보드 핫 100이 약간 그거 아닌가요? 철옹성? 그쵸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기 차트인 건데 엠 뭐야 멜론 차트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느낌인 건데 여기에 원래 진짜 막 1위 했던 가수들 보면 뭐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테일러시프트 어쨌든 이때부터 남자 아이돌계 1, 2위를 다투던 엑소와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엑소냐 방탄이냐 싸울 때였어요 아 그래? 네 아 그래? 조심하셔야 돼요 바로 조용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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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년도죠 이게? 17년도 아니 내가 지금 연도를 헷갈리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제 기준 최강의 보이그룹은 빅뱅이 자리 잡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월드와이드 기준으로도? 아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원래 빅뱅이었죠 근데 이제 17년이면 그게 이미 빠그라졌을 때인가? 모르겠네 이때는 빅뱅이 현역이라기보다는 뭐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때 가장 핫한 보이그룹은 빅뱅이 아니고 방탄, 엑소, 워너원이었어요 음 그때 이 세 그룹이 싸울 때였어요 워너원 그리고 다들 뭐 엑소냐 방탄이냐 막 이렇게 팬덤끼리도 엄청 싸울 때였고 근데 지금이야 사실 방탄이 좀 너무 넘사로 올라가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DNA 때를 기점으로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방탄이 해외에서 너무 기록이 좋았기 때문이죠 근데 언론, 메이저 언론에 나오기도 시작했던 거는 DNA 때부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부터 슬슬 KBS 9시 뉴스 이런데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보도하고 아 그리고 이때 이제 마이크드롭 때부터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출연하기 시작하죠 그 엘렌쇼 진짜 메이저급 토크쇼들이거든요 엘렌쇼랑 지미 키멜쇼 이런 데에 출연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왜 떴냐 뭐 마이크드롭을 릴리즈하고 앨런쇼에 출연했다? 그게 마이크드롭 때문에 아닐 거잖아요 그 전부터 쌓아온 인지도가 있을 텐데 그 기폭제가 뭘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가장 마지막에 나와요 음 마지막에만 들어와도 되나요? 어쨌든 이때 처음으로 밀리언셀러를 기록합니다 밀리언셀러가 무엇이냐? 100만 장을 판매한다 아 대한민국에 이제는 나오기 힘든 요즘에 음반을 안 사니까 사람들이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야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미국에서 이 정도로 잘 나간대 그 전까지는 잘 나가나 보다 했는데 이때쯤 되니까 아니 이 정도로 잘 나간다고? 이런 어리둥절해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쯤 기사를 봤나 보다 이 정도라고?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때 빌보드 200에서 7위를 찍어요 이게 역대 아시아의 1위 기록입니다 아 앨범 200? 네네 그리고 싸이 이후로 싸이가 2012년에 강남스타일로 미국을 쓸었잖아요 핫100 2위까지 갔었죠 그때 싸이 이후로 케이팝 처음으로 한국어 곡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 진입한 곡입니다 음 이때 진입을 85위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야 저는 이때 좀 놀랐던 게 이 마이크드롭이라는 노래가 스티브 아우키라고 진짜 유명한 DJ가 있거든요 그 DJ랑 협업을 하고 그 래퍼 중에 진짜 유명한 디자이너라는 래퍼가 있어요 같이 노래를 했다는 거 듣고 제가 충격 먹었던 기억이 나요 마이크드롭이 성적이 조금 더 좋았는데 빌보드 핫100에서 10주간 차트인 했어요 엄청난 기록이고 최고 순위는 28위를 찍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 그 유명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탑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죠 이게 대서특비를 냈었죠 맞아 맞아 방탄이 받기 전에 계속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저스틴 비버? 저스틴 비버만 계속 받았던 상이에요 진짜로 계속 소셜 가수잖아 저스틴 비버 그치 이게 딱 보시면 알겠지만 대중상이 아니라 팬들이 만들어주는 상이에요 상은 얼마나 많은 팬들이 투표를 해주냐 이런 느낌의 상인 거죠 그리고 2018년에 페이크러브라는 노래와 아이돌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18년에 미국 앨범 판매량이 에미넴을 이어서 2위를 달성해요 와우 이야 끝내준다 그리고 2019년에 그 Boy with Love죠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 유명한 할 시가 필처링을 했죠 저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이 노래는 근데 대중적으로도 진짜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분들도 방탄 관심 없으셨던 분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에 온 그리고 다이너마이트 Life Goes On 이런 노래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2020년에 한국인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달성합니다 언제? 2020년 작년이네요 무슨 노래로? 이때 발표됐던 노래들이 다이너마이트 Life Goes On 그리고 최초로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됩니다 그 빡세다는 그래미에 노미네이트 되고 상은 못 받아요 그리고 단독 공연을 하게 되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진짜 대서특비를 했었죠 Life Goes On은 빌보드 핫100 201위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고요 빌보드 62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어 곡이 빌보드 핫100의 1위를 한 사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Life Goes On이 영어 노래가 아니고 한국어 노래 다이너마이트는 영어 노래였죠 그리고 2021년 5월 올해죠 버터라는 노래가 발표됩니다 이 버터가 이런저런 신기록들을 좀 많이 세우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 저스틴 비버 드레이크에 이어서 역대 네 번째로 빌보드 핫100 1위를 데뷔를 많이 시킨 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차트인을 한 게 1위로 차트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니겠죠 저는 서서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1위를 한 노래를 많이 만들어낸 가수 4위가 된 거예요 진입 1위 그리고 버터가 7주 연속 핫100 1위를 하고 되게 최근의 1위죠 7주 연속 1위를 한 다음에 그 뒤에 후속곡인 퍼미션 투 댄스가 바통터치에서 1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다시 버터가 1위를 하게 되는 그래서 역대 빌보드 최초로 2주 연속 자신의 곡들을 바통터치에서 1위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핫100 1위 5개를 방출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위인전 읽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쯤 됐으면 나중에는 교과서도 실리지 않을까 우리나라 대중문화 역사에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요? 강남스타일에 실렸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실리겠죠 두고두고 해다 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네스 기록을 방탄이 세운 게 되게 많아요 그중에 굵직굵직한 것만 가져왔어요 가장 올해 빌보드 소셜 50차트 1위를 기록합니다 무려 몇 주를 했는지 알아요? 164주 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을 기록합니다 그럴 수밖에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온이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이에요 온과 블랙스완이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앨범인데 몇 장 정도 팔았을 것 같아요? 200만 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드와이드로?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 근데 200만보다 높다고요? 네 440만여 장이 팔렸습니다 대박이죠 그리고 24시간 동안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유튜브 뮤비를 버터라는 노래가 달성하게 됩니다 24시간 안에 며칠 찍었을 것 같아요? 하루죠 하루 만에 하루 만에? 우선 억대겠지? 1억 뷰? 아니야 1억 넘을 것 같은데 이게 보통 1억 800만 뷰 이게 최고 기록이에요 옛날에는 천만 뷰만 찍어도 진짜 대박이다 했는데 맞아요 아까 그 소셜 어디 연속 몇 주 했다고 그랬죠? 빌보드 소셜 50차트 1위 164주 와 164주 그럼 얼마나 된 거야? 1년이 52주니까 2년이 넘는 거지 3년쯤 되는 거 아니야?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신기했던 기록이 슈퍼주니어가 대만 음악 차트를 110주간 1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대만이었어요? 제가 알기론 대만 아 대만이구나 그래가지고 같은 노래를 110주 동안 듣기가 가능한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긴 덕이네 제 기억에 그거 약간 동남아 나라 쪽에 필리핀 이쪽인 줄 아는데 아니구나 근데 슈퍼주니어가 그런 뭔가 최장 기록 이런 거 많이 갖고 있긴 했었죠 그 쏘리소리로 쏘리소리였나요? 쏘리소리였어요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록을 미국에서 이 정도가 이제 방탄소년단의 히스토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반응이 왔냐 도대체 언제부터 미국에서 핫해졌냐 이런 거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저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방탄소년단이 애초에 미국 진출을 기획을 했었냐라고 하면 아예 아닙니다 아 정말? 아예 아닌 게 멤버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어하는 멤버가 한 명밖에 없잖아 아 그치 그것도 외국인 멤버도 아니고 다 토종 한국인 서울 출신도 없고 토종 한국인이란 말이 되게 웃기네 코리안 코리안 그 랩몬스터가 영어를 잘하긴 하는데 외국 출신인 것도 아니고 일산 영어학원 되게 열심히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긴 이게 비교를 해보자면 블랙핑크 걸그룹을 보면은 우선 리사라는 분도 외국인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수 빼고 이제 뭐 제니나 로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기 때문에 거의 모국어처럼 쓰는 분들이고 그 최근에 나오는 대부분의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이 외국인 멤버를 포함시키거나 영어 교육을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요 오히려 방시혁 PD 옛날 인터뷰를 보면요 애초에 진출을 염두에 둔 나라가 중국이에요 아 샤이나머니? 방시혁 PD가 이제 예전에 JYP에도 있었고 이제 다른 큰 대기업들을 벤치마킹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이는데 그 동방신기처럼 방탄소년단도 그 한자어 표기가 가능한 그룹 이름이에요 그러네요 방탄소년단 이렇게 음차 표기가 아니고 그래서 중국 진출을 염두를 했었고 실제로 그리고 일본에서는 원래 반응이 좋았대요 옛날부터 일본의 음악 시장은 정말 큽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가수들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이유가 일본이 정말 큰 돈이 되기 때문인데 방탄소년단도 지금 활동을 하는 거 보면 되게 약간 친일적인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져요 일본은 되게 우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권이 아니라 미주, 유럽권에서 인기가 폭발된 그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은 그룹은 생각보다 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죠 사실 카라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나와서 일본에서 히트를 치고 다시 한국에서 초대박을 친 약간 그런 케이스고 보아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거의 국민 가수고 중국에서 유명한 한국 아이돌들 엄청 많죠 사실 아시아권은, 특히 동아시아권은 우리나라가 다 잡고 있다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 생각해요 케이팝이 너무 주류가 되었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갔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 너 이번에 누가 낸 노래 들어봤어? 라고 했는데 한국인이 안 들어봤는데 이러면 어? 한국 사람은 다 듣는 거 아니야? 약간 그렇게 생각할 정도래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되게 강하죠 전반적으로 한국인이면 좋아하고 한국인 잘생겼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드라마를 많이 모셔가지고 어쨌든 근데 그 일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는 방탄소년단도 계획했던 바가 아니다 라는 거죠 이 방탄소년단이 경제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19년 포브스지에서 GDP 5.5조 원 규모를 창출하는 방탄소년단의 경제 효과에 대해 주목하는 기사를 냅니다 방탄소년단이 46억 5천만 달러의 국내 총생산 GDP 창출 효과를 낳는다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세계은행이 발표한 지난해에 한국 명목 GDP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한 1924조 원 정도 이거의 0.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인 거죠 이제 7인의 방탄소년단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과 같은 경제리그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분석했어요 앨범과 콘서트 티켓 판매량은 피지, 몰디브 혹은 토고의 연간 생산량보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이 방탄소년단이 내는 경제적인 가치가 어떤 나라보다 더 많다라는 거죠 이 방탄소년단의 연평균 국내 생산 유발 효과는 4조 1,400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중견기업의 평균 매출의 26배입니다 그치, 조단위 매출을 내는 회사가 많지 않지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연간 한 1조 4,2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탄소년단이 혼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탄소년단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가적으로 어떤 물이 낙수 효과라고 하죠 물이 떨어지는 곳들이 꽤 많을 것이다 그리고 수출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연구원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방탄소년단 인지도가 1포인트 증가할 때 주요 소비재 수출액 증가율은 의복은 0.18포인트 화장품 0.72포인트, 음식은 0.45포인트의 증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방탄소년단은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다 여러분 대기업의 기준 아세요? 그거 매출 몇백억 이상 그거 아니야?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 대기업이라고 할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2020년 전세계에 가장 수입이 많은 유명인 몇위에 들었을까요? 포부스에서 발표했습니다 5위? 넘어갔다 47위 47위에 등록을 했고요 난 더 높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전세계인데 전세계? 유명인이라 그래서 안 유명하고 돈 버는 사람 굉장히 많으니까 2019년에 브래들리 쿠퍼랑 공동 43위였대요 아 그 빅뱅 이론의 배우분인가요? 빅뱅 이론의 브래들리 쿠퍼가 나와요? 아니요 스타이즈본 나온 영화 제작도 하는 배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브래들리 쿠퍼가 아 빅뱅 이론은 극중 이름이 쿠퍼군요 죄송합니다 네 2018년 한 해 동안 천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8년에 1인당 최소 100억은 받았을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더 많았을 거라 자신합니다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집을 사는 걸 보잖아요? 이게 한 해에 100억을 벌고 살 집이 아니야 한 해에 100억을 벌었는데 전국이 산 돈 그 집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태원 단독주택? 모르겠는데? 76억 원짜리를 샀어요 한 해에 번 걸로 산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나?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연봉이 얼마야 그럼 집을 아 그런가? 집을 현금으로 사야 돼 그럼 보통 어느 정도로 사잖아요 근데 뭐 집이라고 하니까 좀 괴리감이 있긴 한데 뭐 연봉 4천 받는 분도 소나타 사고 그랜저 사잖아 근데 그 차가 한 4, 5천 막 하잖아 그치 근데 약간 할부에 이렇게 사지 않나? 하긴 캐시로 사지는 않지 보통 그럼 방탄소년단을 떠나서 그 방시혁 대표 있잖아요 그 빅히트가 하이브로 코스피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 아시죠? 네 이때 첫날에 30%가 올랐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주식 부자가 됐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 순위를 차지했냐면 이때 방시혁 대표가 국내 5위의 주식 부자 이름을 올립니다 누굴 제쳤냐면 정몽구 현대착으로 명의회장을 제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넘사이냐면 그 박진영 PD 있잖아요 JYP?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 정도가 한 2천억 원? 뭐 1천억 원 이 정도 돼요 근데 방시혁은 조단위입니다 격차가 엄청난 거죠 지금 지분율이 높을 것 같은데? 방시혁이 1위예요 주주 1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크니까 주가 상승분에 대한 자산 상승률이 높은 거로 보이긴 하네 그쵸 JYP나 SM처럼 이미 상장된 회사들은 붙어있는 주주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쵸 단일 CEO가 가질 수 있는 지분이 많지 않을 텐데 지금 비상장 회사였다가 상장으로 넘어간 거잖아 그러면은 뭔가 지분율이 높아서 자산 약간 증가율도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비교가 좀 유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 다 대표들이잖아요 그리고 박진영이랑 양현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부터 이미 정상을 찍은 회사들인데도 방시혁이 새로 탄생한 방탄소년단 하나 내세운 회사에서 이 정도까지 달성을 했다는 건 유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방시혁 대표가 당연히 멤버들에게 주식을 증여를 했죠 할 수밖에 기사도 본 것 같아 이거 네 맞아요 이때 연예인 주식 부자에 공동 8위로 7명이 다 올라갑니다 이제 방탄소년단 얘기는 살짝 쉬고 어떤 얘기를 해보려고 하냐면 한국의 음악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이돌 산업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이거 잘 알고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 저는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저희가 흔히 가수들이 돈을 뭐로 벌어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 음반 팔아서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퍼집니다 사실은 아이돌 그룹의 가장 큰 수익은 행사다 나도 여기까지는 들어봤어요 행사다 그래서 안 유명한 그룹들이라도 행사를 많이 뛰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썰들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유명해졌었어요 이게 썰이군요 썰이 아니라 실제로 관계자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고 대학 행사들이 다 없어지고 해가지고 약간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힘들다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콘서트도 못 열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국제 음반산업협회는 우리나라 게 아닌데 여기서 글로벌 뮤직 리포트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음악 산업 규모 몇 위에 올랐을까요? 전 세계 중? 네 정답 10위 땡 6위 맞아요 6위에 올랐어요 어떻게 맞췄어? 엄청 높다 많이 높아졌죠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서는 2017년 우리나라는 9위 정도로 발표를 했었어요 우리 위에 있는 나라들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국내 음악 산업의 매출액은 6조 979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매출액? 네 전년 대비 5.1% 증가를 한 수치이고요 같은 기간 내 국내 음악 산업 수출액은 5.1억 달러에서 5.6억 달러로 추정이 되고 이거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생각보다 미국이랑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에 비해서 너무 커요 시장에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 나라들은 인구부터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일본도 많이 나나요 저희랑? 1억이 넘죠 일본은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가? 사실 이런 콘텐츠 소비 문화는 우선 인구가 먹고 가지 않나요?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음악 산업 시장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나라 중 하나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현재 음악 산업이 어떻다고 보여지고 있냐면 탈국경화,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 같은 SNS 등장으로 콘텐츠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팝, 라틴팝 같은 이런 비주류였던 장르들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인데 저는 거기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우리나라가 아닌가 케이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BTS의 하이브 회사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아이돌 산업은 도대체 돈을 어떤 식으로 버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주 수입원은 무엇이에요? 방탄소년단은 돈을 무엇으로 버는가? 정답!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IP 그것도 있어요 네 저는 그걸 것 같은데 그 굿즈라고 하나요? 음 2차 생산물들? 음 방금 말씀하신 거 하나가 묶여요 이렇게 아 MD 상품이랑 IP 라이전싱이 하나 묶입니다 그게 주 수입원이에요? 이것도 수입원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수입원은 아니에요? 차차 말씀드릴게요 네 뭐가 이렇게 비밀이 많아 오늘 또 그냥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앨범 매출 그쵸 아 근데 뭐 앨범 매출이나 행사비, 출연료 이런 거는 아닐 것 같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고 아 우선 그러면 여섯 개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순위를 맞춰보세요 첫 번째로 앨범 매출 두 번째로 공연 매출 이게 뭐 콘서트도 하고 뭐 팬미팅도 하고 세 번째가 광고 출연료 광고 찍잖아요 네 번째가 방금 말씀하신 MD 및 라이선싱입니다 다섯 번째가 콘텐츠 매출 영상 콘텐츠, 영상 출판물 이런 유료로 판매하는 상품들 그리고 여섯 번째가 팬클럽 등 기타 매출 정답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나 먼저 할래 공연, 공연 음, 공연 공연이랑 MD랑 헷갈린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음 왜냐하면 공연 티켓이 내 상상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아 맞아요 상상 초월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어쩌고 하면서 비대면 콘서트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건 정원이 없잖아 그치 사실상 뭐랄까 그냥 기획하는 측에서 정원을 정하는 거지 물리적인 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리고 월드와이드니까 실제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고 그런 거 측면에서 공연이 1위일 것 같기도 하고 음 하지만 공연이라는 건 스케줄도 빼야 되고 약간 시간적인 물리적 약간 허들이 있으니까 굿즈 같은 공산품이 더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음 쉽기도 하네 답을 말씀드릴까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해마다 다른데 당연한 거면 하네 네 해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라고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그 1위를 다투는 게 방금 말씀하신 MD 및 라이선싱 매출은 거의 1위입니다 오 그리고 그 공연 매출 있잖아요 콘서트 이게 2020년부터 사라져요 아 코로나 때문에 네네네 확 줄어들어요 그런데 19년에는 32.54%로 1위였습니다 음 그리고 앨범 매출 있잖아요 이게 앨범 매출이 2019년에는 한 3위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1위를 찍어요 40% 그리고 2021년 지금 1분기 거는 발표가 됐는데 30.58%로 2위를 등록합니다 아 앨범이 많이 팔리는구나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앨범이 더 많이 팔린 건지 아니면은 그냥 2020년에 앨범이 많이 팔려서 잘 된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2020년에 앨범 비중이 1위를 하게 돼요 앨범이랑 음원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앨범이니까 사실 대한민국은 앨범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앨범 그 실물 앨범만 있는 게 아니라 음원 구매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리밍 이런 거 포함해서 그래서 2019년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위가 공연 매출이에요 그리고 2위가 MD 및 라이선싱 매출 3위가 앨범 그리고 4위가 컨텐츠 매출 5위랑 6위가 비슷비슷하게 광고비 그리고 팬클럽 기타 매출 등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공연 매출이 0.43%를 찍어요 0.43% 그러니까 싹 사라진 거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1위를 차지한 게 앨범 매출 그리고 2위로 MD 및 라이선싱 매출 3위로 컨텐츠 매출 그리고 4위 광고 출연료 그 다음에 팬클럽 이렇게 등록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MD랑 라이선싱이 뭐냐 하실 것 같아요 이거 아이돌 팬 관심 없으면 뭐 파는지도 모르거든요 예로 말씀드리면 방탄소년단이 메신저 라인이죠 라인 라인이랑 컨텐츠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BT21이라고 방탄소년단이 직접 그린 캐릭터를 가지고 인형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도 만들고 제가 아는 사람이 그거 인형 사러 줄을 5시간을 썼대요 10만 원 주고 사왔다는 거야 그 인형을 나 좀 기억날 법한 게 강남역에서였나? 팝업스토어가 되게 크게 열렸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이제 건너건너 아는 분이 그거 사려고 연차내고 갔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뭐 각종 굿즈들 굿즈도 여러분 안 사보셔서 모르겠지만 제 저도 안 사봤는데 굿즈는 비싸요 그리고 퀄리티가 좋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출을 꽤나 내고 있습니다 근데 굿즈가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난 잘 모르겠는데 뭐 내가 기억하는 거라고 공책이라든지 어 맞는데 공제 뭐 손거울, 핸드폰 케이스, 티셔츠, 옷 뭐 이런 것들 되게 다양해요 근데 요즘은 막 소주잔 이런 것도 나오고 소주 젓가락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생각보다 포용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별게 다 있더라고 진짜 근데 진짜 비싸요 진짜 비싸 그래서 이건 퍼센티지였고 대충 돈을 얼마나 버는 건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앨범 매출이 얼마를 찍었냐면 약 3천억 원을 찍습니다 음 이게 내수 시장이랑 수출 시장 그리고 온라인 시장 이렇게 나눠서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데 내수 시장이랑 수출 시장이 2020년에 엄청 껑충 뛰어요 거의 한 두세 배 이렇게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 매출 또한 원래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뭐 천억 원에서 한 이천억 원 정도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탄소년단이 광고 안 찍기로 좀 유명해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찍지 않았나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찍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공연을 못하니까 수익이 사라졌으니까 이겠죠 코에이에 계속 나오던데 방탄소년단이 기사도 있어요 방탄소년단이 광고 잘 안 찍기로 유명한데 이제 그들의 위치, 위상에 비해서는 개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4일간 콘서트 뛰잖아요 그럼 경제 효과를 얼마라고 지금 계산을 하냐면 5천억 원 정도 경제 효과가 나온다고 계산이 되고 있어요 아 콘서트 4일이나 해요? 전국 놀잖아요 아 4일도 짧지 전국 투어하면 더 오래 할걸요? 이런 식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온라인 콘서트 얘기하셨는데 법례님이 이번에 온라인 콘서트를 했어요 2021년에 지난달인가 했거든요 한 얼마 정도 벌었을까요? 입장료가 얼마예요? 관람권이 한 4, 5만 원 했던 걸로 알아요 아 온라인인데? 네 온라인인데 싼 건가 비싼 건가 감도 모르겠지만 저도 알 수가 없어요 133만 명이 봤어요 우와 한 300억 원 정도 번 건데 그래도 오프라인 콘서트 많지 안 나오는 거죠 그치 월드투어는 계속 돌잖아요 1년 내내 돌고 돌면서 거기서 또 MD 팔잖아요 콘서트 장난 아예 팔죠 그렇기도 하고 지금 5만 원이라는 가격이 오프라인 콘서트에 비해서 되게 싼 것 같은데 많이 싸죠 훨씬 싼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멤버들의 피로도나 스태프들의 피로도나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이걸 더 선호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선호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돈은 많이 버는 게 좋거든 왜냐면 찍히잖아 이게 그쵸 그리고 팬들이랑 대면하면서 공연하는 게 훨씬 재밌긴 하겠죠 그쵸 본인들이 훨씬 재밌죠 근데 이게 지금 올콘 한 번 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번에 2021년 6월 온라인 콘서트를 했어요 한 번? 근데 여러 번 안 했거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관계자 사람들도 네 이런 식으로 방탄소년단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이돌들은 대충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왜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성공을 하였는가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는 해외라고 하면 미주를 얘기할 거예요 사실 왜냐면 아시아 쪽은 옛날부터 케이팝이 인기가 워낙 많았고 방탄소년단이 빛을 발하는 부분은 그 시장이 아니거든요 물론 거기서도 너무 인기가 많지만 그런 거에 대한 위주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 봐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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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